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아, 전부야. 우와! 와, 감사합니다. 뭐야? 일부러 빠르기 힘든 거 같아. 한 스파트! 많은 근육의 척이가지고 화났어. 화났어.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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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조정도의 고강도로 운동을 한다고? 한스푼. 아, 어머! 우리 운동! 허리, 허리! 운동하면서 점점 못생겨지는 것 같은데요. 둘, 둘, 셋! 좋아요. 좋습니다.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서 씻고 하는 게 너무 기운해가지고. 에이, 거짓말이죠. 감독님 앞에서 거짓말한 것 같은데? 화면 옆에 올릴게요. 아, 맞다. 울려야지, 울려야지. 예전의 축구는 저랑 상체근을 잘 안 키웠는데 요즘엔 또 키우는 추세더라고요. 멍싸움 때문에. 네. 울려야, 진짜로 기분 좋아? 진짜로 기분 좋아? 네, 역시 잘해 보여. 경기장에서도 스피드나 힘이 다릅니다. 진짜 아파요, 부딪힘. 굉장히 빠른 선수고 그리고 너무나도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좀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진짜로. 어, 어? 아, 아! 이게 사막무. 아, 이렇게. 이렇게. 연기. 네. 네. 우와, 진짜 빨라요. 제가 화장실 급할 때 속도네요. 빨리요. 빨라요. 좋은데 제 운동? 네. 저요? 저요? 아, 팀에서 한 첫 번째 두 번 찍었는데? 고! 어, 좋았다. 이 서울 오산 중학교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아이를 저희가 달리기도 잘하고 운동 신경도 좋아 보여서 테스트를 했고요. 테스트 이제 마지막 날 연습 경기에서 모예리가 3대 팀이 한 살 많은 U14 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해트 트릭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결정적으로 아, 이 아이는 키워볼만 하겠다. 첫 골 때, 오, 이놈 봐라. 두 번째, 오, 두 골이나 넣었네. 세 번째, 노 프로댓스다. 이런 약간 이런 느낌으로. FC 서울 유스팀에서 타고난 재능을 보고 인정받았네요. 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일반 학생이었던 거죠? 네네. 뭐 전문적으로 축구를 배운 적이 없었던 거죠? 네. 근데 해트 트릭을 했대. 첫 입담 테스트에서. 1cm인 것 같은데? 다행이네. 오예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저보다 작았거든요. 엄마가 더 컸어요. 오예리의 성장을 옆에서 지켜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더 컸으면 합니다. 초콜릿 아니지?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이거는 제가 방에다 뿌리는 건데요. 냄새가 참 달콤해요. 그래서 이걸 뿌리고 그리고 이건 씻고 나서 뿌리는 건데 이게 약간 좀 냄새가 좋아요. 이거 몸에다 뿌리고 머리에다도 뿌리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냄새는 좋아요. 막 자는데 막 뿌리거든요? 그러면 막 눈에 막 들어가고 해서 좀 많이 따가운... 어찌 한 번이잖아. 한 번. 한 번. 한 번. 세 번인가 했어요. 됐어요? 응. 됐어요? 힐러다 보면 제가 좀 땀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요즘 제가 땀이 나면 좀 많이 독해요. 그래서 이게 힐러가 끝나면 이제 이걸 또 해주면 괜찮아져가지고 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축구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 좀 이렇게 고민 얘기하면 얘기하면 또 이렇게 좀 진지하게 얘기해줘가지고 제가 믿고 있는 형입니다. 이거 뭔가 사무엘 선수가 시킨 거 아닙니까? 저 멘트. 아니요. 아니요. 테인이가 어떤 약간 뭐가 잘 안 된다 했을 때 이걸 이렇게 해야 또 잘 된다든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또 잘 된다든가 그런 게 그런 걸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ролhan이 좋게 얘기해야 되겠죠? 예 예 예 예 이 팀의 상징 이제 안할걸 자기가 오오오오오오아 어디 대회 같은 곳 나가면 막 서물서물 거리고 나쁨ig wanted 라고 얘기해가지고 나쁠 건 없을 놈긴 한데 이거 뿔! 공기통? 공기 같은 거 많이 안 잡고 편하게 공기통으로 네? 아 야 잡잖아 잘 안 잡아가지고 편하게 자체 경계하라 너네한테 의지가 얼마나 있고 어떻게 열심히 뛰냐를 보고 싶다고 알았지? 오케이 갑시다 연습경기인가요? 네 파이팅 진중하면서 오르헨이 게임을 잘해주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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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프트 윙원 쪽 아 수비수를 휘젓는다고 해 용혁아 이거 빨리 밀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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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뭔가 실수하는 슛인 것 같은데요 슛이 아니고 슈터닝 슈터링인가요? 야 쌈부 이제 빨간불 떨어졌네 어 사망인데 빨간불 떨어졌어 아 경기 안풀립니다 예 이 팀의 상징이라고 했는데 아 목돌림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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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속도가 너무 빨라. 2라운드에 뛰었습니다. 너무 좋죠? 걷어내고. 커트, 쇼! 쇼! 브라보! 제알분! 역시 왼발 결정력이 있습니다. 야, 야, 같이 가도 좋아 않아? 표정은 별로 안 좋은데. 야, 주안이가 뒤에 숨어서!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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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뭐야.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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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경기가 마음대로 안 풀린 것 같아. 이겼는데. 전 키가 죽었어. 사미열, 키가 죽었어. 빨리 합시다, 빨리 합시다! 이제 다 안 물어왔습니다. 아, 왜냐면 슛이 하늘로 막 날아갔거든, 저날. 근데 사미열이 약간 순부력이 잔나 아니네요. 네. 네.